소민이에요. 아 그러네. 제발. 하나. 진짜 무서워요. 이거 뭐야. 진짜 무서워요.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누가 봐도 박나래 누나 아니에요? 둘. 셋. 뭐야. 소민이. 아 귀여우시네. 그리웠던 고향에서 보고 싶던 가수 선수단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. 이걸로 잘 자기를 원한다면 이것만큼은. 제 캐릭터 너무 귀여운데요 진짜? 아니요. 아 그래. 아나운서. 아이고.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. 아. 6번이죠? 아니 그게 중요한 게 번호가. 누군지 몰라 누군지 몰라. 둘 중에 한 번은 5번이시고 한 번은 6번이신데요. 자. 누구 거죠? 장예원 씨는 5번. 아 예원 씨가 5번이구나. 아 예원 씨가 5번이구나. 아 예원 씨가 5번이구나. 두 중에 두 중에 한 명을 타는 거 아니에요? 와 인기가 많았다. 두 중에 두 중에 한 명을 타는 거 아니에요? 와 인기가 많았다. 내 쿠션이 인기가 많았어. 다시. 아니 두 중에 한 명. 자 2번으로 갈아타겠습니다 저희는. 야. 우와. 자 전소민 씨가 두 분씩 선택을 하시면 돼요. 야 전소민이랑 하고 둘이 싸우는구나. 아니. 전소민 씨니까 이제 선택을 하셔야죠. 기분이 너무 좋네요. 아니 기분이 너무 좋아. 내 쿠션에 두 명이 몰렸어. 나 깜짝 놀랐어. 아까 동작이 있길래. 네 네 네. 둘 중에 한 명은 무장한 거에요? 그럼. 아. 어딜 도망가. 저는 노래 한 소절씩 부탁드릴게요. 노래 한 소절씩 부탁드릴게요. 러브 속으로 러브 속으로. 러브 속으로. 러브 속으로. 러브 속으로.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. 네. 네. 빨리 하세요. I love you. 사랑한다는 이 말밖에는. 해줄 말이 있네요. 진짜 진짜 대충 하다 정말. 진짜 대충해. 러브 속이니까. 빨리 하세요. 짜짜라짜라짜라짜짜짜짜. 짜짜라짜라짜짜짜. 당신을 향해. 당신을 향해. 나의 사랑은. 자 소미 씨. 열심히 안 하면 뽑는다.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요. 열심히 안 하면 뽑아. 당신을 향해 나에게 살아가. 부족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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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족함. 부족함 부족함. 부족함 부족함. 부족함. 가입해봐. 자 소미 씨.